3장 웃음 이제 조금 안심이 되었다 이런 안정이 찾아오는 순간에 누군가 죽는다니 그 사실을 보기 싫어 그녀를 외면해 본다 좋아? 순간 외면했던 방향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들려온다 뭐? 돌아보지만 달라진 건 없다 누워서 목을 조르던 그녀의 손이 붉어질 만큼 강하게 아이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사실 정도밖에 아니 들썩이던 울음이 들썩이던 웃음이라는 것을 인지한 것 밖에는 왜? 놀랐어? 너 뭐야? 나? 왜 갑자기 왜 갑자기 정체를 드러냈냐고? 살인을 사주했으면 죽었는지 확인 정도는 해주길 바라서 말이지 자 여기 확인해봐 낮은 웃음이 뒤섞인 말투로 그녀는 그녀는 부들거리는 두 팔로 아이의 목을 조른 채로 들어 나에게 확인시키고 있었다 아이의 목에서 퍼지는 붉은 반점이 부들거리는 손에 간절함을 느끼게 하고 있었다 죽음을 원하는 간절함 그 간절함에 반응이라도 하듯 줄풀린 인형처럼 아이는 축 처져 그녀가 흔드는 리듬과는 달리 제멋대로 사지가 휘적거리고 있었다 내가 반응하지 않자 놀리듯 그녀는 말했다 맞다 좋은 거 가르쳐줘서 고마워 진짜 출혈이 줄긴 하네 근데 너무 강하게 졸라서 그런지 애 목뼈가 조금 풀어진 것 같아 만져볼래? 이렇게 죽이는 것도 기운은 좋네 목에 있는 야들야들한 뼈가 손가락 사이에서 감도는 기분 알아? 거기에 힘을 줘서 목뼈를 떨어뜨리는 기분은 또 어떻고 아 이게 엉골인가? 미안 내가 너무 대충 배워서 그녀의 흔들거림이 피가 내 얼굴에 닿는다 그녀는 절대 지적 장애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중인격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그녀는 확실한 의사를 가지고 아이를 죽이고 그 사실을 즐기고 있었다 피가 좀 튀었네 이제 멈췄다고 생각했는데 이런다고 멈추진 않나봐 어때? 말해봐? 어? 이런 것도 알고 있었어? 근데 너 피 묻은 모습 좀 어울린다 좀 섹시하기도 하고 근데 너 지금 입가에 피가 그렇게 흐르는데 안 닦아도 되겠어? 그래도 방금까지 싱싱하던 사람이라 온기가 느껴질 텐데 하 혹시 피맛 좋아해? 아니면 그 온기가 식어가는 걸 좋아하나? 난 별로던데 비릿하고 뭔가 사라지는 기분이라 흠 근데 계속 말 안 할 거야? 난 네가 시키는 거 다 잘해주는데 그렇게 보고만 있을 거야? 흠 난 누가 보고 있으면 흥분되는 타입이긴 한데 2대1은 좀 싫어서 말이지 그녀를 째려본다 흔들던 아이를 곱게 안아 바닥에 눕히고는 서로 마주한다 누구야 너? 나? 불쌍한 지적장애 여자아이? 흠 이걸 원하는 게 아니면 너 설마 진짜 정체를 묻는 거야? 내가 지금 이런 병신으로 살면서까지 숨기고 있는데 그런 걸 물을 만큼 멍청한 남자로는 보이지 않는데 에이 설마 다 진짜야? 비꼼에 내가 넘어오지 않자 그녀는 다시 나를 놀린다 진짜야? 어 진짜를 묻는 거야 흠 흠 흠 흠 흠 아 아 병신짓을 하면서 정체를 숨긴 나한테 흠 흠 지금 정체를 묻는 거야? 흠 흠 이렇게 서른 살이 넘어서 애인척까지 하는 나한테? 지금?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니야 묻는 거 맞아 난 지금 너한테 묻고 있어 흠 흐음 흠 생각이라는 과정을 생략한 건 아니지? 흠 흠 흠 흠 흠 당당하게 대답했지만 정말로 큰 물음표가 내 머리로 떠올랐다 난 정말 이 상황이 너무나 이상했다 나의 의문에 관해 관심이 있는 듯 비꼬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그녀는 나한테 질문을 했다 야, 너 그때 도망갔잖아 어디? 운동장에서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야, 너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쫓은 거야? 나라는 상을 그냥 그린 건가? 이런 단순한 질문에도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렇게 놀란 토끼 눈이 돼서 야, 경찰은 나를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하면서 날 쫓고 있던데 너도 그런 거야?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래 그 정도는 틀리면 안 되지 그게 누가 만든 얘긴데 얘기? 너처럼 얘기를 참 좋아하는 분이 계셔서 말이야 그분이 짜둔 틀에 너도 나도 걸린 거지 그분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하냐고? 그분이라 할 정도로 아니 어마무시한 쌍년이지 얼마나? 야 근데 보통 사람은 이런 순간에 얼마나 하고 묻나? 모르지 이런 상황을 겪어본 사람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통의 얘기 말고 우리의 얘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 난 지금 지금도 물론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난 너한테 궁금한 게 많거든? 답은 해줄 거지? 잠깐 야 너 내 질문에는 모르지 라고 제대로 답도 하지도 않고 자기 질문에 답해주길 바라는 거야? 애초에 너랑 나랑 그런 상호관계도 아니잖아 내가 너랑 질문이라는 그런 상호관계를 나누는 게 아닌데 너 참 그렇다? 아 그건 뭐 그렇다 쳐도 너 지금 너 지금 되게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은 아주 수준이 낮은 덜 털어진 너한테 내가 상을 주고 있는 거야 당신이 사회에서나 그 잘난 쌍년이 정한 기준에서 뭘 잘하고 못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정한 기준 나에게 도달했다는 그 사실 하나로 너무 기특해서 말이지 단지 단지 그 이유 때문이야 하 뭐 네가 하고 싶은 질문은 뭐 이런 거겠지? 살인의 간격은 왜 늘어났어? 맞지? 음 위험을 느껴서 그랬어 물론 할머니를 통해서 보호받고 있었지만 뭐 정확히는 내 의지대로 할머니를 이용해서 날 보호하고 있었지만 이제 할머니도 죽여버렸으니 여길 떠야겠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 다음을 계획하고 있었지 근데 날 보는 시선이 느껴져서 널 이용하려고 했지 야 근데 우리라면 우리를 말한 나 말 끝난 거 싫어하는데 작은 체구에서 그녀는 서슬퍼런 살기를 내뿜고 있었다 싫어하는 건 뭐 이제 안 거 같으니까 이어서 말할게 어디까지 했더라 그래 이용 널 이용하려고 했어 근데 너 생각보다 더 미친놈이더라 쌍년만큼이나 미친놈이라 실망했어 근데 바로 앞에 나한테 시켰던 거는 재밌어서 너한테 지금 기회를 주려고 그녀는 고개를 왼쪽으로 살짝 꺾은 채로 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본다 말 해도 돼? 어? 어? 미소를 짓는 그녀 어 어떤 어떤 기회를 주겠단 거야? 음 내 업적을 세상에 남길 기회? 또는 너의 이야기를 적을 기회? 그리고 방금의 일이라는 거는 그럼 아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역류에 올라오는 기분이 들어 입을 막는다 물론 입 밖으로 나올 구역감은 아니었다 그저 없이 불쾌한 감정의 토사물 토하는 신용쯤은 원래였다면 했을 것이지만 그녀의 혀에 노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이기 싫어서 고개를 살짝 틀었다 다시 그녀를 바라본다 그건 우문이지 미소를 짓는 그녀 할머니는 왜 저렇게 되신 거지? 멍청하면 겁이 없다더니 옛말 정말 하나 틀린 게 없어 이렇게 맞는 곳에만 붙이면 되니까 할머니는 당신 말대로 그렇게 되신 건 내가 한 것이 맞지 그건 사고고 근데 제일 중요한 사실이 빠졌잖아 니 질문이 죽였는지가 아니라 되신 거지 라고 묻는 걸로 봐서는 너 알고 있지? 그치? 아니 아니? 야 알고 있으니 아니라고 하지 뭔지 알고 아니라고 말해? 보통의 사람은 뭘? 이라고 묻는다고 자신이 모르는 질문이 나왔을 때 그런 건 안 배웠어? 어디서? 그냥 뭐 예를 들면 고등학교? 뭐? 미소 짓는 그녀 왜? 내가 생각보다 많이 알아서 놀랐어? 그보다 나는 더 많은 거라는데 야 나도 너한테 어? 나도 너한테 그 많이 알고 있거든? 나 너 첫 번째 살인 너 첫 번째 살인 병원 화재 사건 너 그때 몇 명이나 이 남자 나한테 관심이 없네? 아 매력 없어라 뭐? 그거야 말로 진짜 사고지 너 조사를 정말 형편없이 했구나 상을 주지 말아야 되나 내 첫 살인은 그 병원에 그 병원에 들어가게 된 사건이야 뭐? 몰랐던 사실이었다 그녀를 쫓으며 얕게 들었던 경찰들의 말에는 그녀의 첫 번째 살인이 화재 사건이라고만 남겨져 있었다 어떠한 이유로 정신병원에 들어갔는지는 나와 있지 않은 화재 사건으로 여러 명을 죽게 만들고 사라졌던 희대의 악력 화재 때 사람이 많이 죽긴 했나봐 너랑 같은 너랑 같은 환자 41명 중에 34명이 죽었어 아 진짜 기록인가? 아니 그런 건 또 잘하네 그런 거 조사할 시간에 날 더 조사하지 그랬어 응? 비꼬는 건 확실한 사실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첫 번째 살인에 관해 얘기하고 싶어 하고 있었다 첫 경험을 떠벌리고 파하는 저속한 여자처럼 살기를 품었던 눈으로 나를 야릇하게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어 침으로 적시고 있었다 말해줘? 뭘? 내 첫 사고? 사고라면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대외적으로는 살인이고 그걸로 벌을 받았으니 그녀는 나에게 다가와서 몸에는 손끝 하나 대지 않고 내 귀에 입술을 가져와 속삭인다 그냥 잠자코 들어 난 난 처음에 사촌을 죽였어 날 범하려던 그 뒤로 이렇게 내가 변한 거고 그러니 안심하지 마 내가 손을 대는 순간 당신도 죽을지 몰라 아니 죽일지 몰라 내가 말이지 참 다행이야 나를 줬던 그 몸짓이 나의 의식을 줬던 그 의지보다 작은 이런 남자라서 이런 남자라서 그녀의 말에는 살기는 담겨있지 않았지만 서늘한 기분이 들었다 키는 비슷하지만 그녀는 수많은 사람을 죽여봤고 나는 한 명의 사람도 죽이지 못했으니 목숨을 걸고 몸이 뒤엉킨다면 이길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은 없었다 몸? 너 그럼 단지 그것 때문에 죽인 거야? 단지 그것이라 뭐 가능해 범인들은 생각하겠지 남자들은 생각하겠지 그저 한 겹 벗겨낸 옷을 벗긴 여자의 몸에 관해 관심은 있겠지 하지만 나는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구역감을 버티고 있었어 처음 당하는 건 아니었어 다만 그 대상이 절대적인 강자였던 것에 비해서 사촌이 그런다는 사실이 그저 궁금했던 것 뿐이야 배를 가르고 살을 자르고 뼈를 발라내고 거기를 잘라내면 물론 그 행위가 아니라 어디를 어떤 순서로 덜어내면 어떤 모습이 될지 그 안에 뭐가 있을지 나는 더 궁금했지 내가 느끼던 그 구역감보다 더 구역질이 나는 무언가가 그 속에 있을까 하고 하지만 그렇게 해체를 해도 나의 구역감보다 구역질이 나는 건 그 속에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그 사고가 그 사고가 시작이었어 한 몸으로는 한 루트밖에 알지 못하잖아 게다가 너 그거 알아? 사람의 몸속에 내장도 다 다른 모양이란 거? 그래서 다들 그렇게 죽인 거야? 아니지 아니지 난 단순히 모르는 것에 대해 그냥 궁금증을 해결했을 뿐이야 죽였다는 표현을 어울리지 않아 어떤 만화에서처럼 사람들에게 잊혀질 때 사람은 죽는 거라던데 나는 그들이 세상에서 잊혀지지 않게 만들어줬잖아 흠 그냥 죽었으면 관심도 없었을 너 같은 사람도 알게 해주고 게다가 나름 미학적인 부분도 있다 내가 피를 타고 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예술적인 감각으로 그녀들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줬는데 흠 요즘 기자들은 미적 센스는 없는지 심한 훼손? 기용적인 형태? 뭐 일단 시구적은 하더라 제대로 내 예술 작품에 대해서 적지도 않고 사진도 안 올리고 도덕적인 사회 기준에 맞춰서 머저리 같은 머리로 아휴 평소에 머저리 같이 행동하던 것처럼 좀 집요하게 관찰하고 지켜봤다면 내 예술을 알아봤을 텐데 아휴 다른 의미로 흥분해버렸네 처음 얘기를 할 땐 좋았는데 아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남의 첫 경험 따위 듣고 싶지 않아 다른 남자들이랑은 다르네 근데 그 미소는 같은걸? 미소? 손으로 얼굴에 올리자 튀어나온 광대와 올라온 입구리가 이어 느껴졌다 아 몰랐어? 쉽게 알긴 힘들지 이런 기분 왜지? 뭐가? 내가 왜 웃고 있지? 내가 웃고 있는 이유 그것은 그녀에게 물을 것이 아니었다 coverage 복돈이 무조건 113 후볶음 213 folk 금지 평강 113 ép